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영입니다 자 어 이제 게임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컨텐츠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영상을 올리면 그 논란이 되는 원피스 캐릭터 몇 가지가 있어요 1번이 이제 사보 2번이 쿠마 그리고 3번이 이제 미호크 이제 되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댓글이 쓰려면 좀 이제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격 조건은 뭐냐면 제발 애니만 보지 말고 만화 원작을 보고 와야 돼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여기서 쿠마가 쩔쩔 헤매는 것 같으니까 에이 쿠마 약해요 약해요 이런거 안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작이랑 지금 같이 와야 돼요 알겠죠 지금 원피스 만화랑 같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엘바프 갔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지금 엘바프에서 지금 루피조로 상디가 그 대왕 모양이 잡은 것까지 여러분들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댓글이 쓸 수 있다 논의가 가능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첫번째 논란의 캐릭터 이제 시리즈로 갈 건데요 1번 사보 2번 쿠마 3번 미요크 시리즈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혁명군 참모총장이에요 이거 내가 메모장으로 쓰면서 보여줄게 자 일단 사보의 포지션 먼저 봅시다 자 사보는 일단은 혁명군 참모총장이다 그러면 혁명군 2인자고 드래곤 밤이다 그리고 일단은 무장색 폐기는 달인이다 폐기가 있고 뭐 견문색은 모르겠고 회왕색은 없다 자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열매는 이글이글 열매 먹었다 그리고 무장색 폐기로만 과제스를 제압한다 어 사보 견문색이 있어요 견문색이 있다고 하는 어 맞아 못살아 그래서 무장색인 거의 달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용의 발톱인가요 요거 보면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걸로 혁명군 2인자까지 간거에요 이글이글 열매 이제는 손에 익었다 그래서 지금은 염제사보라고 불린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돼요 사보가 그러면 어느정도 급이 되냐 이제 우리의 항상 이 문제는 이거잖아 일단은 사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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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제스를 썰었다 뚝배기 했다 이거는 사실이죠 지금 하면은 바제스는 더 당할거에요 그리고 사보가 다음 싸운 캐릭터가 비교적 최신에 나온 극장판이에요 레드전꺼거든요 판에서 루치 아 맞다 스탠피드에서 스탠피드에서 루치 깼다 깼는데 기겹다 그러니까 루치랑 아이다이 떴는데 기겹다 비중이 좀 없었죠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고 마지막이 마제스 뚝배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지토라 후지토라한테 살짝 밀렸으나 이때 무장색으로만은 무장색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불을 썼는데 아직 첫달 부족으로 제압하진 못했다 요게 현실이죠 그렇죠 자 염제사보 현재 상태 제 생각에는 3대장급 해군 3대장급 후지토라 잡는다 잡는다고 보고 로쿠규 안됨 치자루랑 동급 동급이라고 봅니다 왜냐 사보는 이미 후지토라를 이글이글 열매 숫달전에 삐까삐까하게 싸움 지금 염제칭호 얻는 상태에서 쿠마타란 업척성공 요런 부분 봤을 때 사보는 현재 키자루급 자 요정도 봅니다 근데 이게 좀 꽤 명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보의 명성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올라간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사보의 업적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이글이글 열매가 이제 손에 완벽하게 익었기 때문에 능숙한 사용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성기 에이스를 훨씬 능가하는 사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대장에서 키자루랑 비빌 수 있는 정도 될 거다 근데 아카이누랑 그 쿠잔한텐 안된다 요렇게는 안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카이누 짠 사보 사보 키자루 그리고 로쿠규 쿠지토라 로쿠규 요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저는 꽤나 맞을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가지 업적을 놓고 그리고 사보가 지금 어느정도 이제 이글이글 열매가 어쨌든 각성의 수준까지 저는 지금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각성 없이는 전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온 거 같아요 안그러면 그냥 오로성한테 썰리고 근데 이모가 지금 딱 쏘니까 옆구리 뚫렸잖아요 사보 그런걸 놓고 봤을 때 아 지금 그 신계 오로성 그리고 사황 이쪽에는 비비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왜냐면 키자루도 지금 루피한테 썰리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봤을 때 사보가 키자루급 정도는 된다 혁명군 2인자지만 쿠마랑 조금 또또또이하지 않을까 저는 쿠마도 사실은 3대장급으로 보거든요 이게 엄청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사보에 강하면 요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어로 나누면 자 이거 분석 개쩍나 자 티어로 얘 티어로 굳이 나누면 오로성 오로성 루피가 못잡잖아요 이모 따돌린거지 그거는 싸운게 아니야 싸운게 아니야 자 이무가 가장 세다고 보고 오로성 이라고 보고 사왕 보고 3대장 보고 근데 사왕에서 사왕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는 아카인우죠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요게 사왕급으로 드래곤 정도 낄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보가 어느정도 들어가냐 라고 하면 요 3대장에 1번 정도 3대장에 1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보는 요정도 느낌으로 전투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보의 급을 나누자면 요정도 급에 요정도 1.5티어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한 2티어 정도 0티어 1티어 2티어라고 하면 1.5티어 정도에 있겠네요 1.5티어 구간에 사보가 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보 여기있죠 사보 여기있죠 양할아버지가 몽키티가 업으로 나오네요 지금 현상금 6억 200만베리 패기 무장색 겸문색 있네 자연계 이글이글려 있네 혁명군 참모총장 자 요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 이거 사비채널 근본사보죠 근본사보죠 까만모다사보 사비형 근본이죠 자 그럼 다음 시리즈는 쿠마로 찾아오겠습니다 쿠마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리즈는 쿠마로 찾아옵니다 쿠마로 지나uya 쿠마로 찾아 throwing 쿠마로